클리어 갤볼 아 날랑이 같아 나 이제 고수 됐다 귀여워 미키 바람 빠지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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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아니다 웃기다 빵구 빵구 뿡뿡뿡뿡 방구쟁이다 방구 뿡뿡 방구쟁이 너무 좋아하네 진짜 냄새 최악이야 진짜 최악이야 진짜 웃기다 뭐하냐 뿡뿡 무륜 복수할거야 테이프를 불었는데 바람이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이걸로 잔막루피를 그려볼거야 잔막루피를 그린다고 그거 재밌겠다 우와 먼저 테이프풍선을 불기 전에 만들어줘야 할게 있어 만들어 줘야 할거 그게 뭔데 귀를 만들어 줄건데 오 귀를 만들어 준다 귀 귀여운 루피 귀를 그려주고 색칠해줍니다 자 잘라줄게요 너무 귀여운 뽀짝하듯 핑크색 반짝이를 넣은 테이프공을 만들어 줄거야 테이프를 이만큼 잘라서 가루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정도 넣었어요 오우 농구공 바람부는걸 껴주고 바람만에 넣어주면 오우 오우와 진짜 핑크색이야 잘 불린다 헷 그럼 여기서 빨리 그려야돼 그려야 헷 안그러면 바람 다 빠져버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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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헷 빨리 빨리 뿡뿡 빨리 빨리 뿡뿡 눈 그리고 눈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만든 귀를 붙여주기 오우 됐다 잔막높이 그리는거 나 고수잖아 하하하하 여러번 했다 캐캐캐 오우 귀여워 완성 귀여워 귀엽잖아 헷 귀여워 잔막높이 잘 만들었다 귀여워 미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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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래 헷 누나는 그렇게 해 물 넣어서 하는거 물을 넣어서? 와 그런것도 있냐뿡 응 엄청 말캉말캉하고 재밌대 진짜 맞아 우리집에 주사기도 있는데 해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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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반짝이들을 넣어서 내 캐릭터를 그려볼게 헷 내 캐릭터 나왔다 뿡 내 캐릭터 나왔다 뿡 내 캐릭터가 나왔다 뿡 내 캐릭터가 나왔다 뿡 양쪽을 다 그리고 색칠하고 헷 벌써 나같지 않냐 헷 자른다 헷 똑같이 하면 되냐 헷 응 똑같이 테이프 붙이고 똑같이 자르고 여기를 붙인 다음에 주사기 무 를 낀 다음에 어 드라이구 해주고 하나 둘 어렵잖아 헷 오오온 와 bent 으악 으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iiiiii 错아아 conocien 네 손을 못되겠다 제발붐다라 제바 붙어라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오오와에서 consecene 오 신기하다 오 내꺼 봐라 오 젤리다 와 재미롭게 깨 재미롭게 깨 그런 다음 여기에 오매비키 캐릭터 그러니까 내 캐릭터를 그리면 이렇게 눈을 크게 그려주고 물감 같은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 눈썹을 그려주고 입을 그려준다 좀 더 진하게 그려줬거든 앞머리도 이렇게 그려줬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실 여기가 조금 새는데 자 해보면 머리를 붙여주고 또 머리 붙여주고 내가 됐다 진짜 똑같다 진짜 똑같다 물도 들어가고 뿌 느낌도 귀엽고 재밌다 해 볼도 꼬집어주고 헷 헷 헷 뿌 나도 물 넣어서 잔막 높이 만들어 볼 거야 캐캐캐 어 물 넣어서 그래 이 핑크색 반짝이 모래도 넣어봐 반짝반짝 빛나는 모래 응 캐캐캐 불안한데 먼저 테이프 붙이고 캐캐캐 핑크색 모래 모래 넣고 주사기 꽂고 본다 하나 둘 셋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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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우 거의 마술 요술 그런 불 같아 오우 힘이 많이 들어간다 야우 너무 세게 만지면 터져 알겠다 캐캐캐 루피 그리면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리고 캐캐캐 똑같이 캐캐캐 어? 그렇게 된다고? 이상하다 헷 내 예술 세계를 이해하기엔 누나가 좀 부족하긴 하지 뭐라고 뷔? 귀를 붙인다 내 예술 세계는 쉽게 이해받을 수 없다 너무 이상해 완성 캐캐캐 너 정말 그게 마음에 들어? 엄청나게 마음에 든다 캐캐캐 와 저걸 바로 인간 승리라고 하는 거다 헷 캐캐캐 캐캐캐 잔망 루피 좋은 예 잔망 루피 나쁜 예 우와 재밌다 근데 우리 이거 엄마한테 걸리면 혼난다 캐캐캐 캐캐캐 아 헵 엄마도 캐캐캐캐 너네 아줌마 으악 에에에에엣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마이 비키 야야야 넌 어떻게 해 빨리 해봐 뭐 술을 써봐 빨리 뭐 해 해 힛! 큰일났다. 어떡하지? 으아아아아아아아! 너네들 다 있었니? 뭐하니? 갈래 왔니? 네, 안녕하세요. 비키 아줌마.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힛! 와, 우리 보소. 어허, 그래, 그래. 갈래야, 너 가게? 조금만 있어주지. 뭐야, 이게 다? 뭐요? 뭐 한 거야? 으악, 추궁이 시작됐다. 아, 그게... 요즘 테이프볼 유행 뭘 넣어서... 야, 오비키 오리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아, 캬캬캬. 좋아, 오늘도 신나게. 케이프볼로 장만 높이 만들기. 대성공! 아우, 이게 다 뭐야? 물바다가 됐네. 나 미치겠어. 아우, 지겨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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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석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안개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